으아... 역 2명씩 일 수 있어요 흩어지지 말고 잘 뭉쳐라 서로를 허무하고 제대로 맞추는 거다 으... 가운데요? 어... 파리 조한테 있어요? 네? 깨피둘! 아아! 찹다! 저게 한 명만 남았다 활딩 활딩 파리 저한테 파리 와이 샷 저한테 루 갔어요 이는 파일 보고 있어 이는 들어가요 아 아... 아... 그 파일 들고 이런 상황은 좀... 메탄가 바뀐 게 없는데 자꾸... 자꾸 메탄을... 120이... 나빠진 건 아니잖아요 에이! 백 없으세요! 파일 저한테 파일 가운데 다 가운데 살리세요 해봐요 저 살릴게요 아... 원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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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먼 한 영상대로 아, 나한테 왜 이렇게 느리게 뇌님도 150, 120 번갈았어요 저도 넓은 맵에서는 120 쓰고 150에 조금만 거리가 벌어지면 풀 딜이 안들어가서 120한테 져요 일단 120으로 한번 갚으면 왼쪽에 있어요 왼쪽 쓰나? 나이가 잡았어요 이런 맵에서는 근데 150이 좀 낫고 그쵸, 그쵸, 140 짧은 거리가 교전이 많으니까 근데 1,2강도 팀샷에서 굳이 킬 안 잡고 1,2대만 치고 빠진다고 해도 엄청 좋아요 일단 데미지 들어가는 게 그쵸, 80, 90, 10 들어가니까 우후 1명 나와요, 장판 깔았어요? 나와요 우후 그러면 네, 활 같은 사람 네 님도 지금 기폰 좀 나쁘겠네 아, 똑같은 팀 왜 네 라고 할 거예요 저 바깥으로 갈게요 네 문 옆에 내면 어, 바깥에 둘 네 바깥쪽 둘 이쪽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어, 렛츠고 우후 킬레 앞에 한 명 와요 우후 발 발 발 남았어 저 구하라고 해요 너 뒤에 있어요 아, 얘는 못 잡아요 왜 여기 살아? 우후 저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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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한 명 있어요? 두 명 있어요? 네, 한 명 한 명 있어요? 한 명 이미 죽은 줄 알았어 갑자기 뒤에서 이 놈은 유지해라 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살리러 가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제가 견제할게요 위험해요 여기 있어 나 있어 나이스 오우 오우 헌터망토 총..총 못 써요 네? 누구요? 저요? 네 나 해문 에임도 에임도 안 끝났는데 왜 전 갑자기 혼자 망토바라요 랜덤 아니에요? 근데 그냥 라우너 승리해도 끝에 딸피하나 발 잡았어요 네 같이 죽었어요 햇빛 떨어져 있어요 제자리 나이스 두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난 가운데 근접 능력 아아 부활할게요 네 나와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경기, 이 싸움이 세상의 전부다! 가라! 어우 팔렸다. 다시 살리러 가요. 나이스! 빠므바므바므 열심히 캐리 해주세요. 다운드요. 거기는 둘을 탄 데미지를 좀 받았어요 뒤로 한 명 와요 뒤로 가시죠 어 큰일 났다 얼었어 얼었어 뒤에 있어 두 명 한 명 더 와요 안 피해요 나이스 밖에서 살리러 가요? 나 이미 죽었네 여기 앞에 있어 나이스 누가 못 갔어요 가장 밖 밖에 있어요 아이고 한 피 아하이 안녕 짝 나이스 이거 maz 진정 내 진정 네 진정 무거우고있어요? 벌었어요 헤비 먹었어요 피전 피전 헤비로 피우전 그것도 선택입니다 전 왼쪽으로 전 아키네디 맞지? 네, 앞에 있어요 헤비로 샷 가장 뒤에 누가 있어요? 다른 수호총 뒤에 잡죠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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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한 명 맨 왼쪽 각나인 쪽 위에서 한 명 가운데 잡았어 어우 씨 죽어버렸다 아잇 걸렸어 일 때이래요 가윈 다음 라운드에서 이기면 된다 그대로 실력을 발휘해라 매치 포인트다 친구 전력을 다해라 가윈 바깥에 있네 뒤로 빠져요 2층 2층 원샷 빠져있고요 가장 위에는 저 한대는 파동소 중 아 나이스 아 저 죽었어요 나이스 매치 포인트 이게 마지막 기회다 친구 버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bas 지aks 지내스 지내스 선택 얘는 도망갔나? 나이스! 저쪽 스나 하나 있습니다. 스나 유탄 조심하세요. 전, 저한테 저한테. 전, 이미. 바깥으로 나가든지 해야되요. 반대편에 와요. 나갑시다. 나가요. 나가요. 나갑시다. 살리세요? 네. 오. 절감적이었다 친구. 아들을 모아오도록 하지. 네가 이기는 걸 구경하기 좋아하니까. 너희 팀이 앞서고 있자. 승자. 빛을 보이지 마라. 빛을 보이지 마라. 이로 왔대요. 일곱만. 나이스. 저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같이 싸워주세요. 가자. 아, 샷 간. 보조목이. 샷 간 내고 했을 때. 보조목이 필요해하는 상황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반대도 생길 거. 오.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오른쪽이 하나 더. 승나예요. 아휴. 승나 죽었어요. 1대1. 분명 가운데로 오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푸시마스요. 별갱이 부족한 업무. 공중 개설. 공중 개설. 공중개설. 공중 개설. 호연. 공중 개설. 공중 개설. 와 얘는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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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륜판, 주먹, 총판이 나무하는군 수호자, 우대카소, 아직도 부근거린다 그래도 성재님 요즘에 파워 올리느라고 레이드 다 가시지 않나? 거의? 상쾌? 한 4번은 갔어요 이번 시즌에 매주 계속 깎고 다니구나 나이퍼 맨 적 있어요? 저 가보고 싶은데 와있어 노게임데이 걸려가지고 나오고 있어 어, 저기 왠지 조포진? 저게? 거기에 파깡해 있어요? 나이스 우 스나이퍼, 어, 터널이 있어요? 까비. 어? 좀 못하나 본데? 까비 1대2 가운데 고기 아니 5라운드에서 서륙해라 상대도 지치고 있다 끝내줘라 4라운드에서 서륙해라 아, 안 돼쪽에 있어요? 끝에 네 끝에 아 어 제 시즈 스나이퍼에요 얘는 어 스나이퍼요? 보고있죠? 안녕 노오오 이거 틀릴게요 으아 목숨은 산업뿐이다 어둠에 맞서기 위해 이곳에서 훈련하는거다 전력을 지었잖아 인터성 바르네 음 오 끝났어 아 흠 아 전 오랜적으로 죽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재님 자꾸 무기를 바꾸면 달라질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데 총이라도 흐흐 심력을 연습을 하시는게 아 아 빠졌어요 원샷 다 도망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ㅋㅋㅋㅋㅋ 안 보여 터지는 게 앞뒤 파이팅 피하나? 다 피 돌? 말랐네 나이스 피자 앞에 쏘나? 1대1 팜피어 2대1 팜피어 2대1 팜피어 2대1 팜피어 2대1 팜피어 안으로 2대1 아아악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고 아무리 공격해도 피격판동이 거의 없어서 노렌지구가 무시할 것이다 노렌지구가 무시할 것이다 공중 노렌지구 나는 오렌지구로 공격해요 탐색 탐색 차량 수리탄 채우려구 Florist 저거 보탠거에요? 네 이따 알리고싶어 아 가다든 전 죽을거에요 네 전 잘못했어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애들이 궁받아요 자 천천히 가시죠 제 잘못했어요 너무 왼쪽같아요 왼쪽 오네요 왼쪽같애도 왼쪽 천천히 싸우세요 끝에 딱 피하나 아 이게 핀목이야 동농 잡았어요 네 로렌스가 좋아 네 로렌스 좋아했어요 박효님 백스부르 없다 저도 완전 운이 있었어요 해빈 가운데 네 스나이파가 가운데 네 개구멍에도 있어요 스나이파가 여전히 여전히 네 스나이파가 아 30 아 30 아 30 아 30 그 때스 데프 렌 모든 거 끝 마이바가 왼쪽에 한방 한방 쏴었어요 로엔씨가 여진의 왼쪽이 있어요 로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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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있을게요 이번에 바깥으로 안에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아예 왼쪽 가요 저는 나머지 는 로엘드 렌 로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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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피 캐피인데 위에 바로 붙였어 잘해 3대 4 소일큐에게 지는 것이 조심해서 싸우세요 안 죽여도 돼요 딜만 하세요 킬 딸려고 하지 마시고 나이바가 왼쪽에 있어요 같이 쏠게요 아 아 천천히 싸우셔도 돼요 다 밖에 있어요 네 천천히 수나 밖에 한 명 수나에요 네 고고고고 툭 못 가겠다 우우 우우 캐피 하나? 네 어 나 죽을 뻔했어요 큰일났어 아우씨 안 죽어 캐피 여기 궁 있어요? 궁 왜 안 썼지 아 아 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스나이퍼 있어요 네 왼쪽으로 개구멍 좀 가보고 있네요 데이크 밖으로 가고 있어요 다 깠죠 조심 네 다시 노리고 있어요 한 명 잡았어요 이는 사야죽 네 나이스 개탈피 개탈피 잡아 개탈피 인정 이번에 개탈피 싸움 이가 조그만 굿 개탈피 으 개탈피 동생 자리 모두 적당 와우! 개핀데! 개깝다 진짜 왜 처음에 한 발에 빗나갔지? 다 쳐다보네 나는 왼쪽에 있어요 왼쪽? 아넷 왼쪽에 구멍 쪼는 것 아... 다 훔쳤어 오펠님 들어가면 안 돼요 낚시당하잖아 훔쳤어 네... 망잡아 나가면 안 돼 저는 더 소등적으로 소등적으로 저는 더 패스웁 좀 더 할까 알려가시면 안 돼 해비 가운데 개구멍 개구멍 중에 이 위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명은 그냥 다늘이인 것 같아요 해비 먹었어요? 해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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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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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태피 오! 왜 그러고 왼다 우! 이럴 넓 대신 아무도 못봐요? 아뇨쪽 네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오른쪽도다 자 오른쪽으로 갔어 네 한 명 잡았다 두 명 잡았다 다시 왜 비충절이 두 개 생겼지? 왼쪽 끝으로 안 내린 것 같아 형 2층 계곡 아 밑에 문이 도망갔어 왜? 개피 날아다니는 개피 네 도망갔다 위는 어디야? 네 여러분의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나이스 나이스 무슨 이상한 클랜 이름이네 전판과 전판처럼 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바깥에 같이 죽었어요 네 스나 스나 라인 지켜주세요 같이 와서 네 앞에 있어요 저 아이구 또 살리겠다 나이스 네 오른쪽 네 네 네 개피 수려탄 수려탄 살려주는 거 막는 것이 좋아요 수려탄 우리 팀 이번에 죽을 때 그냥 앞에 수려탄 던지는 게 이제 암상이니 전설팀 판다는데요? 네 융합성 총을 잘 갖고 왔다는 것 같은데 그냥 사러 가야 돼 어이 났다 왼쪽에 오랜쪽에 있어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나이스 위에 2대2에요 천천히 싸우세요 한 명 남았어요 같이 싸우세요 나이스 굿 심장 판동 심장 나비 상대 팀이 뒤따른다 크게 소리 오 왼쪽 갑니다 왼쪽에 또 안 나와있어요 가운데 다 왼쪽에 한 명 온다 가운데로 왔어요 네 오 얘는 어 개피 나이스 개피로 도망갔어요 한 번 저쪽도 나갈게요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이거는 하긴 이거 잘한거고 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특탄 맵 판바다 리셋 빼는게 좀 아쉽긴 수집가 뺐어요 그래서 짱났어 수집가 말고 갈게 없잖아요 그렇지 차라리 4,4 이렇게 뒤로 와요 다 맞고 개구멍에 한 명 크리스마스 없어요 1개 3개 에요 4,4 나이스 마지막 라운드 박탈밍이 있는데 오빠 이거 한팔이면 끝나요 예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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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윽. Q. Q. 아보입니다 얼마나 빨리 챌린지 써봐야 되겠다 체감은 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재장전 재장전 빼야 되죠 그니까 재장전이 엄청 푼데 아 성재님은 스탯을 하나 작은 거랬구나 그래서 기동이 90일 이 우주선이 여기 있네 멋있네 멋있네 여기 비행기 괜찮죠 저거 그건데 저거 주는 거예요 미쳐지는 태양 킬링 까시죠 이거 그냥 이 패시지로 이 우주 지배한 사유라를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네 계속 승련자가 나올 거예요 네 무슨 여기 그냥 7승으로 계속 파밍할 수 있어요 그냥 승리마다 승련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 다음 영상에서 감사합니다.